희지야, 우리 개콘 없어지는 게 너무 회의해지는 것 같아 와, AI도 웃길 수 있는 그런 개그를 짜보잖아 AI를 어떻게 웃겨요? 아, 이거 전화요 해봅시다 디지털 뉴딜을 알맞은 도전인 것 같은데요? 디지털 뉴딜 모르십니까? 그린 뉴딜도 모르십니까? 아, 디지털 뉴딜! 병원 가서 AI로 진단받고 전국에 있는 cctv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범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버스방 밀리는 사람 많을 때 미리 계산해서 여러대로 늘려놓고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? 대한민국은 더 똑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똑똑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디지털 뉴딜 AI는 어느 나라 아인가? 아, 저 선배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웃긴 것 같아요 정말 웃기는 농담이네요 어, 엄마?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약속 한국판 뉴딜 아, 러시아 아,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